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강의 시간은요 지금 앞에 있는 것처럼 대기관리기술사 일반적인 과정이 아니고 재직자 과정이라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일단 저는 대기관리기술사 예문사 교재 저자이고요 그 다음에 대기관리기술사 강의를 한 20년 정도 하고 있습니다 차차 저에 대한 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하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대기관리기술사에 대한 특성을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재직자 과정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온라인이 아니고 오프라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직자 과정이라는 얘기는 정부에서 고용노동부에서 이 교육비의 약 한 80% 정도? 80%에서 한 90% 아마 이 사이 될 거예요 이거를 지원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본인 부담이 상당히 적게끔 우리가 시험 준비를 위한 것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좋은 제도죠 그래서 이 제도를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해서 이 시험에 대한 특성이랑 간단하게 해서 여러분이랑 같이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일단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재직자 과정이라는 개념은 정부에서 약 한 80% 정도 보조를 해준다 그런 과정이다 그래서 이 과정이 지금 과거에는 기술사 과정 같은 경우는 재직자 과정이 없댔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고가의 비용을 내서 학습을 해야 되니까 경제적인 부담이 상당히 컸죠 그런데 요새는 나라에서 즉 고용노동부에서 이런 지원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를 잘 이용을 하게 되면 상당히 본인 부담이 아주 많이 경감되면서 우리가 학습에 참여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과정이 우리가 재직자 과정이라고 하고요 자 그러면 재직자 과정을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고 이 시험에 대한 특성의 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1년의 시험이 두 번이 있습니다 그쵸? 전반기 후반기 이렇게 이야기를 할게요 해마다 발표하는 날짜는 틀리죠 그래서 보통 보시게 되면 전반기 시험은요 전반기 시험 같은 경우 보통 어때까지 평균을 보게 되면 1월 말에서부터 그 다음에 2월 중순 그래서 보통 1월 마지막째 주 그 다음에 2월 중순 이 사이에 보는데 평균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한 2월 5일에서 10일? 뭐 이 정도로 좀 보시면 돼요 이때 한번 시험을 보고요 그 다음에 후반기가 있죠 후반기 시험은요 보통 8월 8월 초부터요 그 다음에 8월 중순까지 이 사이에서 그래서 두 번 대기관리기술사는 시험이 진행이 되는데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이 재직자 과정 같은 경우도 두 번 개강을 합니다 예를 들면 두 번 개강을 하는데 각 두 번 개강을 하는데 각 회차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전반기 후반기에 갖고 원 사이클, 투 사이클 이렇게 해요 그러면은 보통 강의가 어느 정도 지냐면요 한 사이클당 한 사이클당 보통 자 10주에서 한 11주 10주에서 11주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후반기에도 10주에서 한 11주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대기관리기술사 전체 범위를 그냥 8주, 9주에 끝낸다는 얘기는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원 사이클, 투 사이클 이거를 원 사이클이라고 하고 우리가 이걸 투 사이클이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해갖고 완전하게 네 교재에 대한 내용을 다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보통 보게 되면은 투 사이클 그러니까 원 사이클, 투 사이클 해야지만 시험 범위를 다 커버할 수 있다 여러분 이렇게 인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음 자 이렇게 일단은 그 시험에 맞춰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한테 강의는 어떤 식으로 하게 되냐면 자 하루에 보통 약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강의가 됩니다 근데 저희 강의의 특성은 뭐냐면 저희 강의의 특성은 뭐냐면 어떻게까지 쭉 해보니까 이런 방식이 상당히 합격률이 높더라 그래서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방식이 뭐냐면 자 1주차 있죠 1주차는 그 전에 시행되었던 전회 시행되었던 문제를 갖고 문제를 갖고 경향 파악을 합니다 자 이 경향 파악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비중이 어느 부분에서 많이 나왔는지 본다는 얘기죠 그리고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서 우리가 앞으로 학습을 해야 되는지 이거의 회차마다 다 틀리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파악하는 거가 뭐 요령이다는 것보다는 우리가 효율적으로 학습을 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주차서부터는 뭐냐면 2주차서부터 나머지 주차까지는 뭐냐면 항상 우리가 보통 9시 반서부터 수업을 시작해요 그렇게 하고 한 6시 정도 끝나는데 항상 전회차에 전화차에 했던 것을 자 테스트를 합니다 테스트를 100분 정도 합니다 그래서 100분 할 때는 자 10점짜리 문제 그 다음에 25점짜리 문제를 병행해서 100분 테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전회차에 대해서 테스트를 하고 이 테스트 한 걸 갖고 이 테스트 한 걸 갖고 제가 채점을 하고 그 다음에 첨삭을 해서 어떤 어떤 부분 어떤 어떤 부분이 좀 미비하고 뺄 건 빼고 이건 테이블을 만들고 이건 비교표를 이런 식으로 작성하고 결론은 이런 식으로 내고 라는 것까지 첨삭을 해서 그 3주차에 드립니다 그러면은 상당히 도움이 되겠죠 3주차부터는 또 2주차에 100분 외에는 우리가 또 강의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 이루어지는 거에 대해서 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니까 지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1년에 보통 많이 붙을 때는 한 10분? 10분도 많죠 요새는 근데 앞으로 좀 많이 뽑았으면 좋겠는데 보통 한 1년에 5분, 6분 평균적으로 앞으로는 더 많아지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런 과정을 거치셨던 우리 클라스에서 합격생이 계속 배출되고 있습니다 금방 그걸 거꾸로 뒤집어서 얘기하면 뭐냐 이 방법이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면서 뭐를 또 여러분이 습득을 할 수 있냐면 다반지 작성입니다 다반지 작성을 상당히 강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다반지 작성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자기가 취득하는 점수가 확 틀려질 수가 있다고 그래서 이거는 어떤 걸 통해서 이런 테스트를 통해서 제가 첨삭을 통해서 다 일일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뭐냐면 가장 또 대기관리기료사 같은 경우에 또 문제가 뭐냐면 시사 이 시사성이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기후변화에 관한 거 또 한참 자동차 배출가스 조작에 관한 거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요새 정부에서 얘기하는 미세먼지 종합대책이죠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이런 부분에 대한 이슈를 집을 수 있어야 돼 근데 요거는 각각 주차마다 진행이 되면서 이번 회차에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이슈를 갖고 문제화해서 같이 여러분한테 강의를 할 겁니다 자 요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해요 진행을 하고 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 테스트를 하고 안 하고는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까지 합격 우리 클래스에서 합격하신 분들은 이 테스트를 통해서 뭐 예를 들어서 1, 2, 3 뭐 꼭 점수를 매긴다는 개념보다 항상 상위 점수 1, 2, 3, 4 요 범위에 계셨던 분들이 다 합격을 하셨습니다 거의 그러니까 여러분도 처음부터 그렇게 맞을 수 없죠 천천히 준비를 해가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자 음 그러니까 이 테스트에 참여해서 답안지를 자기가 처음에는 좀 미숙하지만 자꾸만 내고 그걸 검토를 받고 고쳐가면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처음에는 좀 힘들 수가 있어요 근데 2주차 3주차 되면은 어느 정도 적응이 됩니다 심지어는 이런 분도 계셨어요 한 2년 정도 학습을 혼자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한번 찾아와서 상담을 할 때 답안지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답안지 한번 써보십시오라고 하니까 어떻게 처음에서부터 끝까지 그냥 편지를 쓰는 거죠 줄줄줄줄 이렇게 쓰면 안 돼요 대외과의 기술서는 어떤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을 핵심적인 키워드를 갖고 논리적으로 순서에 맞춰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써야 된단 말이지 그래서 안 써보면 안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본 강의 때 중간중간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포인트를 잘 잡아서 답안지 쓰는데 상당히 여러분이 유의를 해 주셔야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지금 재직자에 대한 과정을 여러분한테 이야기를 했지만 여기서 또 팁을 하나 드리면 요새 요새 지금이 이제 2019년 이제 시작이 되잖아요 자 요새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을 보게 되면 출제 경향이죠 출제 비중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우리 교재를 보시게 되면 한 15파트 정도로 되어 있는데 거기서도 비중이 큰 거 작은 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학습을 하면 어떠한 오류를 보내면 앞에서부터 오는 거지 1페이지서부터 쭉 그럼 앞에는 조금은 자주 오게 돼요 근데 실제로 기술사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거는 어느 정도 됐다고 가정하에서 여러분이 학습을 하시는 거고 좋습니다 자 그랬을 때는 여러분 다 각자 하시는 일이고 여러 가지 다른 일로 바쁘시단 말이야 회사 업무도 그렇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또 나름대로 또 여러 가지 일을 하시잖아요 자 그런 상태에서 가장 효율성 있게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죠 문제에서 많이 나오는 비중 파트부터 자기가 주어진 시간을 많이 배분하는 거가 중요하죠 자 그랬을 때 가장 요새 세 가지만 얘기할게요 가장 이슈가 되는 건 뭐냐면 자 입자산 물질입니다 자 그럼 입자산 물질은 우리가 요새 미세먼지 또는 초미세먼지 이렇게 해갖고 한참 PM 2.5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많이 주류를 이뤘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입자산 물질의 기초 이론 그 중에서도 뭐 공기역학적 직경이라든가 그 다음에 어떤 분포라든가 그 다음에 이 입자산 물질에 대한 그 기초적인 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거가 또 나오고 그 다음에 후처리 시설 여기서 후처리 시설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입자산 물질을 제어하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작용력에 따라서 중력, 관성력, 원신력, 여과력, 정기력 그 다음에 또는 병행해서 하고 있는 세정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원신력 그 다음에 백필터인 여과집진시설 그 다음에 EP 전기집진시설 전기집진장치 요거의 비중이 상당히 크단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요거를 포함한 어떠한 미세먼지 종합대치 미세먼지 종합관리대책이라고 있죠 그래서 요 미세먼지 종합관리대책 같은 경우는 전정부에서 뭐 6월 3일날 해갖고 뭐 63대책이라고 했는데 그거를 지금 바꿨죠 바꿔서 미세먼지 종합관리대책 요거를 정부 기조로 삼았단 말이에요 요기에 관련된 문제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죠 그쵸? 그 다음에 자 입자산 물질이 있고 또 가스산 물질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크게 오염물질은 두 개 입자산이랑 가스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유해가스 처리 자 여기서 뭐가 나오죠? 가장 큰 문제야 가장 큰 문제가 지금 뭡니까? 녹스죠 그래서 도심지에서 여러가지 오염의 전구물질로 작용하는 녹스 그래서 이 녹스에 대한 거 생성 메커니즘 그 다음에 연소 중 조절에 의한 제어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후처리 그 중에서도 SCR 또는 SNCR 자 이런 것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에 여기에 이제 어떠한 시사성을 띄고 있는 그때그때의 어떤 이슈 자 이러한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일단은 여러분 무조건 시작을 한다 그러면 여기에 비중을 두고 해야 돼 지금은 또 이제 몇 년 후에는 어떠한 기조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만 지금은 이렇단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존재적인 거를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과정 중에서 여러분한테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나름대로 여러분이 이제 준비를 하시잖아요 여러가지 준비를 하시는데 우리가 시험이라는 건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각자 여러분 맡은 바에 기술사까지 공부를 하시려면 어느 정도 경력이 다 있으시잖아요 근데 그 기간을 너무 길게 잡으면 안 돼요 제가 생각할 때는 자기 업무 다 하면서 1년 반 1년 반에서 한 2년 사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목표를 잡고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나는 뭐 6개월 했다 할 거야? 아 도저히 힘들어요 물론 올인하면 되겠죠 근데 이제 우리 여건이 그렇지 않잖아요 그랬을 때 꾸준하게 1년 반 정도 전후로 해서 취득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잡고 그 다음에 맥을 정확하게 잡아야 돼 이 시험에 대한 특성을 정확하게 잡고 여러분이 임하시면 반드시 목표를 이루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쌀지만 대기관리기술사의 재직자 과정에 대한 것을 여러분한테 간단하게 좀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더 궁금하시고 좀 더 대화를 좀 하고 싶다 라고 하면은 이 매체를 통해서 제한테 연락이 올 수 있게끔 전달을 해 주시면 제가 전화번호를 받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반드시 연락을 해서 여러분 궁금한 거 말씀을 좀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번 타임은 여기서 좀 마무리하고 앞으로 연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또 뵐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여러분 나름대로 또 준비하는 과정도 있으니까 하여튼간 여러분이 목표로 삼은 대기관리기술사 꼭 여러분 합격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번 강의는 이렇게 좀 짧게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파이팅 하시고요 힘내시면 반드시 여러분 합격 영광이 여러분한테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